기억이 모두 돌아왔는데도 선호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지우 씨,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전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호 씨는 날 아는데 나는 왜 선호 씨를 몰랐을까요? 지우 씨가 발레 연습할 때 훔쳐보고 그랬는데. 말을 걸어볼까 말까 1년 동안 그러기만 했어요, 마보처럼. 고마워요. 그런 나를 5년 동안이나 기억해 주고 먼저 말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지우 씨. 내가 앞으로 선호 씨한테 부탁할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는데 선호 씨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미안해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기억을 찾았는데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퍼즐 얘기를 한 적 있죠? 그 퍼즐들을 맞춰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든 좋아요. 내가 지우 씨 도울게요. 야, 민봉. 운영술. 저 출근 첫날이라 먼저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요. 결과를 확인한 기분이 어때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 있죠? 마음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젠 내 책상까지 뒤지는 건가? 필요하다면 더 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난. 그날 호텔에서 당신이 날 안 왔어요. 날 강지유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단 한 번의 실수로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게. KBS KBS